그래서 LH가 부활했죠 개발 여부로는 소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60% 정도 되는 가격으로 공공이 분양해버리겠다 민간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였죠 그럼 저희는 뭐 먹고 사냐고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유분들의 어떤 공약에 따른 시장 용량?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좀 지적한 적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양도세 인하를 하면 세제 원리상 양도를 많이 할 거예요 세금이 낮아지기 때문에 세금 원리 되게 심플해서 높이면 하지 말라는 거고 낮추면 하라는 거여가지고 양도소득세를 높인다는 건 양도하지 말라는 메시지랑 비슷해서 양도 안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반면에 양도세 낮추면 할 건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우려는 뭐냐면 최근에 자금조달계획서 서울시 기준으로 20만 건 분석한 결과 자금조달의 가장 큰 원천이 주택의 처분소득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양도 이후에 그러니까 낮은 과세로 양도하고 난 다음에 주택의 처분소득이 폭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양도자가 그러면 그 높아진 처분소득을 가지고 정말 한 채로 몰거나 하면서 그 과정에서 진짜 진정한 의미의 똘똘한 한 채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가지고 그 흐름이 매우 세다고 생각되니까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가지고 양도세 한식적 인하하는 거를 안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이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하는 건데 그랬을 때 그런 작용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분소득이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에도 혹자들은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지금은 좀 완화? 인하를 안 하더라도 다음 정부 때는 그렇게 되지 않겠어? 라는 이제 기대심리 그리고 정책이라는 건 늘 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50년간이 있는데 정권에 따라서 부동산 정책이 변해왔는데 특히 양도소득세가 많이 변해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도소득세 변화를 자세히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그렇게 얘기하신 분도 다 배워왔기 때문에 학습적으로 배워와가지고 그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우호적인 정책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뭐 안 팔고 이런 심리들도 많다고 하고 그래서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정책이 일관적이었던 적이 있나요? 정책의 일관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선언적인 발언은 많은데 이쪽 방향으로 이미 튼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한두 해가 아니라 5년 내내 이루어져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정책이라는 게 또 약간 정치적인 그런 거랑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저 개인적으로는 많이 꼬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적응을 해야 되는 저희가 조금 힘들죠 정책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게 사실 제일 큰 이벤트는 대선 아닙니까?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대선을 앞두고 시장이 관망하는 것도 많이 나타났다 했고 대선 이후의 부동산 시장의 전망을 여쭤보고 싶은데 네 그거는 또 대선 판이 어떻게 될지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이것도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14, 15년 이후에 주택가격 강세장을 점쳤었던 것도 정책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주택 수급 변수를 얘기해가지고 했던 건데요 네 내년 이후에도 여전히 저는 정책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그 정책 이외에 거시경제라든가 뭐 자본시장의 분위기라든가 대출 관련 이런 것들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정책이 어느 정도 수급을 좀 얘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어가지고 그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게 저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네 정책 베이스로 좀 시장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어쩔 수 없이 유력 대선 후보들의 정책을 봐야만 하는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우리가 평가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더불어민주당 이게 여당의 후보는 이재명 후보로 확정이 됐으니까 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장기임대 공공주택 100만 호 공급하겠다라는 거고 국토보유세를 이제 신설하겠다 네 시료세율 1%까지 인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또 최근에 좀 뭐 여러 이슈 때문에 개발이익을 더 환수해야 된다 이게 또 그쪽에 캐치프레이즈가 되는 것 같고요 건설 또 분양 원가를 공개해야 된다 네 또 이거는 조금 별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고위공직자 같은 경우에 주식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하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공익 부동산의 그런 공적 부분을 좀 강화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 중심으로 개발하거나 공급하고 그리고 개발이익에 대해서도 좀 환수를 강화하고 그리고 뭐 기본주택이라는 컨셉을 가져가지고 순수하게 임대주택만 아니고 분양주택도 여기 포함이 되겠지만 기본주택이라 해서 소위 약간 일종의 저가주택이라고 하겠죠 네 제가 생각할 때 그 기본주택은 과거에 엔비정부 때 보금자리주택이랑 컨셉 비슷한 것 같아요 보금자리주택도 컨셉이 뭐였냐면 전국민이 집 한 채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싸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민간에서 공급하는 민간주택보다도 한 60% 정도 되는 가격으로 공공이 분양해버리겠다 약간 이런 거여가지고 민간이 들으면 기절할 소리였죠 아니 우리가 주택공급의 주체인데 저희보다 60, 70% 가격으로 공공이 계속 공급하겠다고 10년 동안 그럼 저희는 머머커산에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보금자리주택 시행하고 나서 2년 동안 진짜 후폭풍이 커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착공 PF 나오고 민간 분양 망하고 한 스토리가 공공분양이 굉장히 매쉽하게 나오면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입지도 좋았어요 보금자리터가 세곡 네곡동 포함해가지고 지금 저희가 광명시흥 신도시라고 되어 있는 거기도 다 광명시흥 보금자리터였고요 지금 1기 신도시보다 더 안쪽에 엄청나게 좋은 입지에 보금자리주택으로 연가에 엄청나게 많은 양을 공급하겠다는 거여가지고 임패이 컸죠 근데 아마 지금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과거에 했었던 것처럼 좀 저가주택을 민간보다 더 싼 가격에 공공이 공급을 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될까요? 공공개발 방식이 그럼 반대로 말하면은 이거는 제가 다른 데서 좀 지적한 적이 있는데 개발이익이라는 거에 소위 인센티브의 존재로 인해서 민간 사이드가 돌아갔는데 인센티브의 캡이 씌워지게 되면은 그쪽이 좀 잘 안 돌아가게 돼서 공공이 좀 흥하고 민간은 상대적으로 좀 공급이 저조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들어요 공공이 갖고 있는 토지도 좀 한정적이고 또 자금도 그렇고 공공개발 방식으로는 충분한 공급을 다 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한국에서 가장 거대한 디벨로퍼는 LH가 가장 거대한 디벨로퍼고 민영 디벨로퍼 중에서 가장 거대한 디벨로퍼도 LH의 거의 50분의 1, 100분의 1 사이즈밖에 안 돼가지고 개발력으로는 소위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데요 근데 LH는 뭐 자산 사이즈도 너무 커가지고 근데 개발을 하려면 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관건이 이런 것 같습니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토지 규모가 100만 제곱미터 넘어가는 건 LH가 관여를 하는데 100만 제곱미터 이하는 도시개발이라 그래가지고 지자체 레벨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근데 그 지자체 중에서도 개발사업에 좀 친숙한 데가 있고 안 친숙한 데가 있어가지고 좀 안 친숙한 데는 도시개발을 민영에서 많이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대형 저희가 알고 있는 1, 2, 3, 4기 신도시는 다 LH가 할 거고요 그 미니 신도시는 다 민간 디벨로퍼들이 해왔거든요 이번 성남동 대장지구도 동일하잖아요 98만 제곱미터고 민간 시행사가 공공이랑 같이 개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도시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자잘한 도시들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들을 좀 공영화하게 되거나 개발이익을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간 사이드에서 공급되는 자잘한 도시개발 사이즈가 줄어들겠죠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공공 대형 신도시는 알아서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에 필요한 건축물을 짓는 게 도시개발 사업의 근본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축소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거를 공공이 하겠다는 거니까요 반대로 말하면은 지자체마다 소위 LH를 신설을 해야 되고요 도시개발 공사를 그래서 지자체가 자잘한 공공 시행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LH가 부활했죠 개발력 자체는 있다 다만 이제 민간 분야가 좀 많이 위축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네 많이 위축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개발이익도 환수한다고 하고 원가 다 공개하라고 하면은 뭐 네 민간 사이드에서 할 이유가 좀 떨어지니까 많이 좀 위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설사들 다시 해외로 나가겠는데 그냥 건설사들도 좀 컨셉이 다른 게 시행사가 있고 시공사가 있는데 건설사는 시공사 영역이어서 대신에 저런 형태의 개발사업이 거의 모두 다 분야가 사간제이고 시공마진이 아주 높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 홍준표 후보랑 윤석열 후보 이 두 분이 유력 주자니까 두 분과 비교를 해보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서울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1500%까지 상향하겠다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리고 종부세 폐지 그리고 5년 실거주 1가구 1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하더라도 재건축 부담금을 면제하겠다 그리고 1주택자는 10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면제하겠다 그리고 취득세도 일부 감면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이거든요 네 뭐라 그럴까 해외의 그런 정책들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랑 합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종부세는 그냥 세금위에 세금이 또 만들어져가지고 복잡성만 높이지 실효적이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재산세도 누진세율인데 종부세도 누진세율이고 재산세가 물건과세인데 종부세는 인별과세다 보니까 물건과 인별을 누진으로 양쪽으로 다 계산해야 돼가지고 과세 담당 공무원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게 저 포인트고 그래서 고지서도 맨날 잘못 나옵니다 종부세 고지서가 담당 공무원 키인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잘못되는 고지도 많고요 컨셉 자체가 재산세도 누진이라면 이것도 이게 누진인데 왜 종부세가 또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과거 종합부동산세 좀 초과적으로 그 누진 구간을 높이고 싶었던 건데 그래서 그냥 새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건 인별로 해가지고 막 가거합산해가지고 했었던 건데 지금은 조금 반쪽짜리인 것 같고 종부세는 폐지하고 재산세 누진 구간을 늘려가지고 그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건은 뭐 용적률 1500%가 뉴스 헤드라인을 너무 장식을 해가지고 저도 그래서 저는 이제 부동산적으로 잘 몰라서 용적률 1500%면 도대체 이 아파트의 모양이 어떻게 되는 걸까 하이라이즈 빌딩이죠 용적률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아파트가 아니라 네 초고층 비상복합 같은 그런 하이라이즈 빌딩이 근데 1500을 맥스로 찍겠어요 설마? 그건 아니겠죠 일단 재건축재 개발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 지금 일반 주거 3조인 경우에 300% 용적률을 갈 수가 있는데 네 그것도 원래 서울시 조례상 250%고 좀 다른 조건을 받아들였을 때 300%가 되는 건데 네 그거를 1500이 된다고 하면 곱하기 5가 되는 거여가지고 네 건설 예정 세대 수는 정말 폭증할 것 같고요 근데 뭐 뭐라 그럴까 그 1500% 용적률 건물로 주거지를 짓게 된다면 저희가 생각할 때 거의 강남 한복판 걸어가는 느낌일 거예요 그 오픈 상업용 빌딩들이 하이라이즈 빌딩 사이사이를 걸어가는 느낌으로 건폐율이 너무 높게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실제로 그만큼 그러니까 저희가 기술력이나 제도상으로 당연히 그렇게 바꾸면 할 수 있죠 지을 수는 있겠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테크니컬한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냥 그렇게 했을 때 뭐 정말 변화는 클 것 같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살고 있는 오래된 집을 재개발 재건축한다 근데 그런 백 백한 곳으로 짓고 싶을까 하는 약간 좀 퀘스천일 수도 있겠네요 일부 네 네 사람들은 다 용적률 종상행을 원하긴 하지만 네 네 저 정도로 터더하게 준다고 하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 정도 텁하게 줬던 개발이익을 소유주한테 주냐 마냐는 줄지 말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300%짜리를 1500%로 주는 엄청난 이권을 줬는데 그거를 소유주한테 다 준다는 거는 거의 그냥 공통 준다는 거랑 똑같은 컨셉이어가지고 추가적인 용적률 상승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도 아직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그런 고민할 포인트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컨셉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구도심이 너무 저밀도다. 서울 수도권을 보니까 사실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원래 도시 설계상 도심이 뾰족하고 주변에 주거지가 있어서 여기 낮은 용적률, 여기 고밀도 용적률로 여기서 업무 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래 컨셉인데 서울은, 수도권은 경기도가 더 높은 용적률 그래서 서울은 좀 낮은 용적률로 돼 있어가지고 도넛 모양으로 돼 있거든요. 산이 아니라. 그래서 도심 고밀도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컨셉은 맞는 방향이죠. 디테일은 풀어야 되겠지만요. 그리고 실거주, 1주택자 10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면제 이런 것들은 또 실수요자들은 좋아하실 수 있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부동산 정책 양이라든지 디테일은 아직 많이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 청년의 원가 주택 30만 호, 그리고 역세권 재건축 용적률을 높여서 공공주택 20만 호 추가 공급. 또 이거 말고도 또 공급 대책도 있기는 하던데. 네.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이 전반적으로는 주택 가격이 올랐으니까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것 같고요. 공급 부족을 결국 공급으로 풀겠다는 건데 특히 공급 부족이라든가 부동산 계급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세대 갈등도 좀 나타나는 분위기여가지고 좀 2030 세대나 이런 2030 세대들에 대한 배려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 그 다음에 공급 확대를 하겠다는 컨셉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공공 베이스로 공공이 나서가지고 이쪽으로 본격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이런 컨셉이신 것 같고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민간 레벨에서 돌아가도록 또 구도심 중심으로 구도심을 더 늘려가지고 신도시 개발보다는 그런 쪽으로 풀겠다는 거여가지고 원칙은 비슷한데 방법론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맞다 틀리다는 없을 것 같고 뭐 유권자들이 이거는 선택을 하실 테니까 공급 부족에 대해서는 다 공감한다는 거죠. 그렇죠. 시장 영향은 어떨까요? 이분들의 어떤 공약에 따른 시장 영향? 시장 영향이라 하는 거는 일단은 1차적으로 가격이 될 테고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시장 전망을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복잡해지다 보니까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부동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그럼 건설주 여쭤봐도 될까요? 건설주? 건설주 요즘에 좀 안 보신 지 너무 오래됐나요? 아니요. 건설주 더 어려워졌어요. 영향이? 네. 건설사도 이미 복합사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주택 건설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개발사업 자체 시행도 하거든요. 건설사들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양방이 열려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방향이.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건설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많은 분들이 그 질문을 많이 하세요. 대선 앞두고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정책 나오면 건설주가 제일 수혜일 것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건설주는 왜 계속 빠지는데? 이렇게 여쭤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공급이라는 거를 주식시장은 굉장히 민간 베이스로 생각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민간. 네. 그러니까 민간 자율의 논리에 맞췄을 때 공급이 활성화되는 그런 사이클이라면 호재로 생각을 하고 공공 베이스로 하겠다고 한다면 건설사는 도급사로 전락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네거티브하게 보는 것 같고 반대로 공공 베이스로 했을 때는 공공 수주를 잘하는 또 중견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계룡 건설이니 뭐니 하는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은 공공 베이스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수주풀 늘어나면서 좋아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가지고 과거처럼 그냥 지금은 2015년이 아니잖아요. 2014, 2015년은 주택시장 전체가 완전 절어있다가 주택 가격 지표가 강세로 나오면서 이제 가격 강세가 튀니까 반도체랑 비슷하게 메모리 가격 튀니까 전자 하이넥스 사자 약간 이런 생각이 받아들여져가지고 바닥 찍었다 이런 사이 다 같이 사자는 컨셉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이 거의 최고점 레벨이죠. 그래서 가격 조정이 나올 수도 있을 거란 우려를 다 살짝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공급 정책이 민간 레벨로 돌렸을 때 자발적으로 돌아갈 만한 정책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조금의 퀘스천. 그럼 차라리 공공 베이스로 한다면 그거는 늘어날 게 확실하니까 그럼 중견사 중에서 공공 픽하는 게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분위기가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명쾌해집니다. 그 설명을 들으니까 명쾌해지네요. 그래서 한동안에는 공급이 늘어나는 거 그리고 이제 대규모 택지 개발 늘어나면 이제 민간 대형 건설사가 유망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공공주도로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중소형 건설사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시장의 기루가 이렇게 계속 변하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개론 건설도 탐막하고 막 이랬었는데 거기 또 대전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세종시랑 너무 가깝다 보니까 그래서 뭐 수주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체 불확실성도 많은 데다가 변동성도 커졌고 또 이제 대선이라는 엄청난 특급 이벤트가 또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산도 많이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꼰대가 됐다는 걸 느끼는데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투자로서의 주택은 필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거 서비스 주택은 집 없이 못 사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래서 주거 서비스와 투자를 정말 혼동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투자는 더 좋은 투자 기회가 많을 수도 있고 지금 정말 블록체인 쪽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주식 시장도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한 그런 대세 상승을 한번 경험을 했지만 근데 앞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투자 기회는 계속 결국 기다리면 순차적으로 오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조급함을 버리고 상대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리듬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많은 너무 막 투자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쪽에 너무 많은 자기 시간을 쏟게 되면 오히려 자기 리듬을 잃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본은 자기가 하는 일을 좀 제대로 하면서 이쪽에서도 근로소도를 좀 짱짱하게 만들면서 다른 파이프라인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인 거고 이게 복리의 법칙이 사람들 너무 강구하는 게 진짜로 1에서 2되고 2가 4되고 이때 어떤 사람이 20에서 40을 만들면 굉장히 대단하게 보이는데 자기도 1에서 2를 만들고 있는데 초기 단계 복리를 올라가는 게 굉장히 더디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너무 강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런 과거에 이런 게 있었거든요. 1분에 꽉 차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1분에 어떤 병이 꽉 차요. 어떤 세포가. 2배씩 징식을 해요. 그래서 60초면 꽉 차는데요. 그러면 이 50초가 됐을 때 이 병에 얼마나 꽉 차 있을까요? 1초부터 50초가 됐을 때 그러니까 1분이면 병이 꽉 차는데 50초가 됐을 때 얼마나 찼느냐 물어보면 얼마 찼다고 생각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1,024분의 1밖에 안 차잖아요. 그러니까 1,000분의 1 찬 거예요. 그런데 그게 51초, 52초, 53초, 53초 하면서 빠바바바박 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1초부터 1,024까지 채워오는 과정이 눈에 진짜 보이지도 않을 텐데 실제로 본인이 복리로 돌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작은 자산이라 하더라도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시간이 주는 그런 부분을 잘 해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사람은 그러니까 먼저 쇼컷으로 나 여기서 저까지 그냥 빨리 가고 싶죠. 네. 무조건 그냥 저까지 한 방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시간적인 부분이 복리로 녹여지면 누구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기회를 잘 잡으셔가지고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그래서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서두르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름길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길을 찾는 분들이 정말 투자 잘 하시는 것 같고 우리가 맨날 복리묘과 복리묘과 이야기하는데 복리묘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간인데 우리는 시간을 잘 못 견뎌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 시간을 갖고 냉정하게 자기의 리듬을 찾아라. 정말 좋은 말씀 마지막까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런 말 할 주제가 된지 모르겠는데 자기 리듬을 잃고 남의 말에 너무 함몰돼서 좀 그 말 따랐다가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08년도에 주식 투자하면서 큰 손실을 봤을 때 제가 좋다고 생각한 기업이 아니라 남이 좋다고 한 기업이었는데 제가 좋다고 착각해가지고 남의 말이 나의 말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제대로 모델도 안 만들어보고 회사를 제대로 검색도 안 해보고 정말 좋다고 제가 알려진 사람이 좋다고 하니까 그 유명세에 기반해가지고 제가 투자를 한 번 했다가 정말 대차게 하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그냥 제가 계산해서 하고 직접 검증하고 하려는 그런 수고로움을 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그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게 사실 적은 돈이 아니고 그걸 벌려면은 나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를 돈을 굴리는 데 쓰는 시간을 절대 줄여서는 안 되고 돈을 그 돈 공부를 하는데 정말 가장 많은 시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돈을 복리로 굴리는 것 이전에 지식을 먼저 복리로 굴려놔야 된다는 말도 생각이 나고요. 누구 믿고 투자했는데 누구 믿고 샀는데 사실 이런 말이 제일 바보 같은 겁니다. 누구 믿고 투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야 판단을 하고 공부하는 거지. 나중에 또 기회가 될 때 우리 최상욱 작가님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